삼각대는 중앙에 있는 버클이나 침면을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는데 삼각대가 작으면 이렇게 중앙부 버클만으로도 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방 길이보다 삼각대가 짧으면 이런 게 가능한데 삼각대가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고정한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삼각대 홀더를 하단에 있는 슬립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하고 여기에 삼각대를 이렇게 삼각대 다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면을 이용해서 삼각대를 고정할 때는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 방향 쪽에 보면 이쪽에다가 측면에다가도 슬립락 시스템을 이용해서 삼각대 홀더를 장착하고 삼각대를 이렇게 옆으로 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삼각대를 좀 더 제공함으로 삼각대가 삼각대를 홀더를 활용해서 삼각대는 삼각대에